마포구 도화동에 사시는 구인출씨가 보내오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55년 전에 어린 나이로 서울로 올라와 공덕동에 있는 한 두부 공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곳 사장님께서는 혼자 지내던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며 이모저모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으로 진출할 기회를 얻어 14년 동안 일본에 머물다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온 후 사장님을 수소문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지나 생삭조차 알 길이 없지만 지난 날의 고마움을 가슴에 간직하며 노래를 신청합니다. 이런 사연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노래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end of the day The end of the day The end of the day 그와 함께 함께 돌아오는 분들과 함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I will see you soon lock me 어쩐지 나는 gives you 어쩐지는 어쩐지는 내 맘에도 밤이 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생김 그 이감한 나를 좋아 어쩌지 맘에 숨어 와야된 마음 처음을 느껴본 심정 그 이감한 나를 좋아하고 계실까 놀라셨을 때 말 없는 사람이 어쩐지 날 좋아 어쩐지는 맘에 들어 와야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아마 그림도 나를 좋아하고 계실까 놀라셨을 때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어쩐지 맘에 들어 어쩐지 맘에 들어 tower 찬송 2 3 3 4 5 5 5 5 6 7 감사합니다.